돈방데이 첫번째팀은 타니기팀이구요 멤버는 망소, 은돌, 그리고 타니기 이렇게 세팀으로 진행되고 있구요 타니기님 같은 경우는 사타닉을 많이 꼈는데 애들이 좀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안 끼는게 있네요 망소는 배틀슬랩을 좀 잘 쓰는 분을 알고 있고 은돌이는 맨날 보니까 알죠 일단은 제일 약한 상대랍니다 오늘 돈방 상대 중에서는 오늘은 뱀에 몹시 12점 세팀 진행할거에요 아 시스 어가는 빠르게 반영 돌려주는거 있다 보니까 아 나 못쓰더라구 여차하면 오케이 개특지 나오면 그 하자 현동이 다시 나왔구요 자세한얘기는 묻지마세요 그리고 다른얘기 하시면은 연하니까 기회는 없습니다 알아서 잘 사리시죠 근데 지금 살짝 게임 자체방에 렉이 있어 까비 어이 아니 golden 도대체 하마 입에서 왜 아거지가 나올까 아 진짜 저기 철권 기온초풍이나 뭐가 달라 근데 근데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했는데 원형같은 경우 번지론을 좀 열심히 하면 되겠다만 왕미에서 좀 많이 이기고 싶어 자 하마와도 되게 좋아 시크릿간에 방어력이 8칸이라 8칸은 가복도 비죠 거기다 지지칸도 있고 번지도 좋고 저 되게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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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8이 진짜 높은거야 방어 8 갑옷인데 스피드 빠는가고 으 스 crim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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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. 아 아 아 아 아 하트하니 하트하니 50만방 다 고정이네요 많아 말렸스 아 아 이거 흑이 많이 나네요 오늘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아 삑살이다 아 저거 옆으로만 좀 넘어져요 소룡은 옛날에 그 노리고 하더라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또 사리친다 사기친다 잔세이 아 근데 단젝디만 좀 잘 쓰면 좋을텐데 단젝딘 너무 못쓰겠어 저 칼반이 안나가고 칼반이 단젝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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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는 진짜 못하겠더라 하도 아니에요 하도 이제 정박자에 익숙해지다보니까 익숙해지다보니까 예상 아니에요? 저거 솔직히 진짜 경험이란 방... 약간 반응이죠 가자 지명 18 당孔 어 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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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리버 스피드 맞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인전이 스키 실력차 많이 좋아합니다. 서로 흔쾌다 보니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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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타 하하 나이스 음 헴 메두사가 좋은게 카운터에사가 좀 따다롭다 에텍스 콤보도 좋은데 카운터가 까잖아요 봐봐 지금 맞아 끝나요 와 방금 좀 역겨웠는데? 와 방금 좀 역겨웠는데 저거를 흐흫 이건 좀 역겨봤음 너무 역겨나? 너무 역겨나? 너무 역겨나? 아 방금 돌아왔는데 이거 반대로 돌아왔어요 도는 방향으로 반대로 돌아왔어 어떻게든 사기칠려고 지금 저거 안되는 콤보인데 일부러 숱혀놓고 있죠 이걸로 안되면 이겼어 이걸로 안되면 이겼어 아이스 어 맵 짜그렀다 이런 무리죠 지금 한 580도 돌린 다음에 제뜻이 있으면은 맞출 수 있어 이걸로 두팀이 남았다니 꼼직하구만 이걸로 안되면 이걸로 안되면 아 아 아 설마 저 뻔한 ZX를 쓸 줄은 몰랐어 다행히 ZX를 베자고 이제 엄청난 신문에 넣을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fold 다 이거 어딜 Meu 근데 이 눈.. 눈빛이 안보여 막 사기처럼.. 와.. 진짜.. 비싸건말새끼 얼마나 많이 했을까? 비싸건말새끼 세텍스! 심리! 다비스 도전으로 걸어줄게요 도전으로 걸어줄게요 다 합니까 안 돼 아.. 내가 좀 더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.. 그.. 발사기? 그거.. 그거는 진짜 절대 못 이기겠다! 생각하면 이제 들어야 돼요 아직까지.. 아직까지 날만해 아냐.. 이 스킨 이제 하도 많이 써서 조법처럼 보여 아.. 그 뭐냐.. 뇌강선이랑 백석건도 하고 싶긴 한데.. 숄더를 좀 더 연습하고 어인도 연습하려구요 저게 진짜 좋더만 마인어인 아.. 데모엔드 그런 것도 좋은데.. 오늘은.. 네.. 기본기 위주 악세 쓸거예요 앗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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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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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. 다시.. 진동 연기는 언제 나야나 이탈리 아 까비 뭐해 마지막 남은 애가 리버스픈드라서 힘들거야 벽 벽 헹 벽 벽 벽 벽 벽 하기 싫어 진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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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점프로 씨발 견체하려면 저거 떼네 압수 박아야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제가 한 20파넘게 해봤는데도 한판에 못 이기겠어 한 번 더 맞나 거기는 이제 되게 잘 끄는거야 아...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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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네요 자 자 이렇게 지고 있으면 저희도 뭐 어쩔 수 없네요 알hun 일단 이게요기점들 망미가 진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데 하...이겨야죠 게임은 초 daring 암 μας 드라블맛 сть 근데 이 게임은 달라 하아... 하아... 앞으로 두팀 더 남았어 그 두 팀도 이길려면 여기서 무너지 않뒤 이거 무라카 철경이 느껴야 돼 눈싸서 미워져 개신노잼인데 눈싸서 미워져 개신노잼 안죽어? 눈 죽어? 아 눈때비 작아서 저게 B6 안맞이 지금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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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되겠지? 아아...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제 원형 다 타고 망미 다 따면 돼 아... 못 이기는데? 아니야 간다 출발! 아아... 왜이러지? 왜 컨디션... 왜이러지? 나이스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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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... 이거 언제 끝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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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... 눈 땀에... 점프 핸사... 점프 핸사격기 없으네... 에이 다 썼다... 에이 다 썼다... 아... nih Rise 셀프 아.. 이 판 망했다 젖었다 으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대척스 대투시 나이스 5대10 해방하다 현도이가 스타팅 넣었다 게임 5대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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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도이가 스타팅 넣었다 게임 5대10 할만하다 3 2 2 3 2 저거 할거 아니야 리버스피드 그럼 저걸 잡을걸 껴야되는데 하아.. 파이팅! 근데 현동아 너 이 팀에 있냐? 빨리 와 맞아 봉더윈 이겨본다 와 이차 자 천천히 끌지마 끌지마 끌지 말고 천천히 잘 뛰어낸 애인데 아 저런걸 막아야 되는데 왜 자꾸 못 막지? 그게 뭐해 애는 아 하아 자 다행히 우리 시벨 할만하네 앞으로 6연승만하면 되네 할만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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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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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